당일조업 통영자연산바다장어 1kg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당일조업 통영자연산바다장어 1kg 판매합니다. 바다장어 1에서 좋아요. 청정바다에서 어획한 자연산바다장어 청정해역 남해안 통영에서 갓 잡아올린 자연산바다장어입니다. 먹기 좋게 손질한 바다장어를 간편하게 팔딱팔딱 뛰는 바다장어는 바다의 깡패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좋다고 합니다. 원기회복에 좋은 보양식의 대명사 바다장어를 지금 만나보세요. 시테미너의 좋은 바다의 보양 바다장어 이렇게 드세요. 바다장어 구매 옵션입니다. 신선포장 후 아이스팩 또는 얼음과 함께 발송됩니다. 바다장어 체크포인트 크기를 확인해주세요. 소장어, 중장어, 대장어 1kg 마리수입니다. 장어초밥으로 드셔보세요. 장어 텐통, 장어구이 이렇게 포장돼요.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판매가격 판매가격 당일손질 바다장어 1kg 소팔에서 11미 29,900원 무료배송 당일손질 바다장어 1kg 중 5에서 7미 31900원 무료배송 당일손질 바다장어 1kg 데이에서 3미 34,900원 무료배송 당일조합 통영자연산 바다장어 1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